자, 앞에 판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할 내용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승전국은 어디냐면,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승전국은 어디인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크게 이긴 나라. 가장 득본 나라. 그렇죠,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이때 당시 미국은 자기 나라의 공장은 망가지지도 않으면서 수출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막대한 자본이 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본들의 특징은 쉽게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왜? 전쟁이, 전쟁 때문에 이게 돈을 축적한 거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없어지면 이 돈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면서 경제 호황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 호황이 결국은 제대로 유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미국의 세계, 이때 당시 미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과소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한테 차관을 빌려줍니다. 차관. 차관을 빌려준 얘기가 뭐냐면 가난한 국가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빌려간 나라가 독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 뭐 이런 나라도 이제 돈을 빌려가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경제, 경제 버프라고 하죠. 경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품이 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 버품.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과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경제 과소비 속에서 더 경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뭘 개발하냐.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신용카드라는 게 개발됩니다. 이때부터. 근데 이 신용카드가 기존의 사람들의 경제 성태를 바꾼 거야. 그게 뭔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얘가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를 사려면은 돈을 모아서 샀다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사냐. 드디어 할부라는 게 생긴 거야. 할부.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드디어 마이카 시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이카 시대는 뭐냐면 1인당 1가구에서 1차를 가지는 거. 우리나라에서 마이카 시대가 8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이야. 1920년대에 벌써 마이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이카 시대가 돌입하기 시작하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미국의 경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세계경제대공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쓰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쓰냐. 뉴딜 정책이라는 걸 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데 이 뉴딜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엄청난 빚을 지고 빚을 지더라도 국가 경제 정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쓰는데 이때 이제 뭐 예를 들어 국가가 고속도로를 만든다든가 국가가 뭐 도로를 깐다든가 국가가 항만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기초 사업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경제대공황 때는 실업 이제 물건이 남으니까 물건은 판매를 못하니까 공장이 망하고 공장이 망하니까 이제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자가 생기다 보니까 국민들의 생활 복지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뉴딜 정책이야. 뉴딜 정책은 뭐냐면 국가가 엄청난 부채를 암더라도 국민들이 돈을 벌고 이 돈을 소비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제 미국의 뉴딜 정책이야. 근데 이제 이건 좀 깔끔 근데 이때는 미국이 경제공황을 걷고 있을 때 다시 경제공황으로 돌아와서 뉴딜 정책은 국가가 이제 엄청난 재정을 부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고 이때 당시에 세계경제공황 당시에 독일과 일본한테 빌렸던 돈을 영국이 이제 미국이 회수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같은 경우에 돈도 없는데 원금을 회수해 가니까 독일에서 이제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뭐 감자 한 박스에 300만 원 여자 머리 자르는데 뭐 25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내부에서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도 치고 전쟁 배상금도 내야 되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서 우리 게르마 민족은 짱이다. 우리 게르마 민족은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남자가 등장한 거야.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인 거지. 그래서 독일은 이때 당시 어떻게 하냐면은 독일은 히틀러를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일종의 파시즘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파시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궁극주의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를 이제 침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 영국은 뭐가 등장하냐면 영국하고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으니까 자기 나라하고 식민지끼리만 무역하고 다른 나라만 무역을 안 하면 블록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식민지도 없고 나라 땅이 작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를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독일의 히틀러의 파시즘.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무쏠린이라는 사람이 파시즘. 그 다음에 무쏠린이라는 사람이 파시즘. 아 이거 잘못 적었구나. 파시즘이 아니고 이거 나치즘. 나치즘. 무쏠린이나 파시즘. 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젊은 군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는 이제 궁극. 여기도 여기 이걸 전체를 다 궁극주의라고 하는데 일본은 뭐 딱히 얘기할 게 없어서 일본도 궁극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나라들의 특징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침략.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재 어디에 식민지로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식민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 이제 따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일본의 경제 위기 극복 방법을 자신들의 내부에서 경제 정책으로 이걸 극복하는 게 아니고 이 경제 위기에 대한 문제를 외부로 표출해가지고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제 침략이 되는 거죠. 자 세계사전 보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의 모습 볼게요. 여러분 여기 2차 세계대전의 모습인데 자 잠깐 앞에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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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이때 당시의 이제 독일에서 이제 히틀러가 이제 치틀러의 주도 아래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여기 밑에 이탈리아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독일이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진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히틀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일단은 영국과 프랑스부터 깨고 다음 애를 생각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과 불같이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독일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폴란드로 들어갑니다. 폴란드. 그래서 폴란드를 이때 반으로 쪼개갖고 소련한테 주고 반은 자기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이 어디로 침공하냐면 이제 프랑스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근데 이건 내가 잘 이거는 저도 그 서양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독일이 프랑스를 빨리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래요. 한 개는 그 정확하게 나도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때 독일 사람들이 뭐 개발한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은 잠은 안 자고 그 사람이 피곤함을 덜 느낄 수가 있는 약이었대. 독일에서 개발한 게. 그게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약이었는데 이게 이 약이 이제 군대에 투입이 된 거야. 근데 이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폭력적으로 된대. 폭력적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땐 이 약을 계기로 만든 이제 애니메이션이 캡틴 아메리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개인적으로 최고를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이언맨 좋아하고 우리 애기는 스파이더맨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공격을 당하는데 또 프랑스가 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에서 뭘 개발했냐면 라디오를 개발합니다. 라디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무전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전파를 통해서 무전을 연결하다 보니까 빠르게 명령이 하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때 당시 독일의 전차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프랑스가 빨리 점령을 당하고 이때 당시에 그 프랑스에서는 독일을 따르는 친독 정부가 세워지고 독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에 탈출해서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드골 장군이라고 이제 영국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때 당시 유명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는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루즈베트 대통령. 루즈 또는 루스베트라고 하는데 이 루스베트 대통령이 여러분이 아는 그 유딜 정책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독일이 이때 당시에 그 비행기를 개발해 가지고 영국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데 물론 비행기가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폭격기가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수없이 공격을 했는데 영국이 끝까지 다 막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때 당시에 끝까지 다 막아내면서 이제 독일은 좀 초조해집니다. 왜냐하면 연료 부족, 자원 부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집격하게 되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소련을 공격합니다. 평소에 소련에 대해서도 이제 히틀러가 마음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산주의국 거라서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하는데 이때 당시에 소련이 그 나폴레옹하고 싸웠던 것처럼 똑같이 싸우다가 후퇴하고 뭐 싸우다가 후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게릴라 전술을 피게 되고 결국은 이제 독일은 어떤 일을 발생하게 되냐.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겨울. 그래서 이제 당시 독일 병사들이 일찍 전쟁이 끝낼 줄 알고 여름옷을 준비해 갔다가 이제 완전히 동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독일하고 소련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붙는 전투가 있는데 그게 스탈린 그라드 전투라고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때 당시 독일 사람이 120만 명이 있다고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를 계기로 이제 독일의 육군이 거의 전멸 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손을 잡고 이제 독일을 공격, 프랑스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이제 이러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들이 많은데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학살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고 그래서 그 유태인을 학살한 게 아우슈비츠 학살 장소고 그거 관련된 게 인생은 아름다워, 피아니스트 이러한 영화들이 있고 문학 작품으로는 안네의 일기 안네라는 애가 이제 아버지가 유태인인데 미국으로 건너가려 했다가 실패하고 프랑스에서 아빠 친구 집에 숨어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제 독일이 망하게 한 달 전에 이제 그 옷장에서 이제 숨어 있던 것이 이제 옷장 뒤에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걸리면서 이 사람들이 강제 수용이 되고 자기 언니, 자기, 그 다음에 본인, 그 다음에 엄마가 죽고 아빠가 이제 살아서 나오는데 나와서 그 딸의 일기를 이제 보고 이제 세상에 공개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안네의 일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뽕이 이제 흠껏 있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러한 것들 이게 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본은 미국에 대한 서운함이 좀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분명히 승전국이었는데 이 일본에 대한 초우 일본에 대한 일본은 승전국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일본 사람들이 영국, 프랑스에 가서 살 수 있게 시민권을 부여해달라고 했어요. 시민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영국, 일본 사람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못 받으니까 자꾸 차별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우리도 이제 승전국이니까 너희랑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미국이 먼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동양인이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일본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만주를 점령하니까 미국이 지랄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지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우리가 점령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점령해서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준 거야. 이때 청나라 망했잖아요. 청나라 국가를 다시 세워준 거야. 그게 만주국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태자였던 푸위를 왕으로 안칩니다. 진사님들 혹시 시간이 되면 마지막 황제 푸위라는 영화를 꼭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점령한 거 갖고 이제 미국이 뭐라 뭐라 하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조금씩 중국 편을 드니까 이제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중위전쟁이 터지죠. 1937년에. 이 중위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중국, 여기서 중국이라는 건 공산당이 아니고 국민당입니다. 장제스. 이 장제스하고 이제 전쟁이 터지는데 영국하고 미국이 이 장제스한테 엄청난 돈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이때 당시에 석유의 80%를 미국에게 의존했는데 그것도 차단해 보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A, B, C, D 작전이라 해가지고 A는 아메리카, B는 저 브리튼, 영국, C는 중국, D는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에 들어오는 모든 석유소는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일으키는 게 그 유명한 태평양 전쟁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이 일으키는데 이 태평양 전쟁이 일으킬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뭐 어떻게 알고 있었냐. 우리는 미국한테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 한 달 안에 승부를 보자. 한 달 안에 어떻게 승부를 볼 건데? 미국을 딱 때리고 친구야 미안했다. 우리 예전에 잘 지냈잖아. 다시 이런 경제 이런 걸 풀어주고 장제에서 도와주지 말고 우리 도와줘. 이게 이제 일본의 전략이었는데 친구를 한 대 딱 때렸는데 이제 일본이 미국 한 대 딱 때렸는데 그게 바로 진주만 습격이죠. 진주만 습격. 하와이를 공격한 거죠.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군함들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진주만. 진주만인데 이게 3시간짜리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영화 1시간 30분 뒤부터 보세요. 1시간 30분은 거의 러브라인이고 그 뒤에부터 보면 되니까. 그래갖고 이 진주만 습격으로 이제 미국이 열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을 때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일본하고 이제 싸운 전투 중에 이제 미국이 승기를 잡은 게 미드웨이 해전 뭐 이런 걸 통해서 승기를 잡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그냥 쭉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기면서 이제 태평양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은 왜 일본은 중위 전쟁을 일으켰냐면 중국을 되게 약하게 봤어요. 여러분 이거 전체를 이해를 하고 이거 들어야 돼요. 일본은 중국을 되게 약하게 봤어요. 그래서 중국을 공격해서 한 달 안에 점령할 수 있다고 본인들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당의 무기 보유량이 상당했던 거야. 장제스가. 왜? 중국하고 미국하고 영국한테 지원을 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 인구가 너무 많아. 근데 도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인구도 너무 많고 자그마한 동네를 점령했는데 이 자그마한 동네는 또 뭐가 있냐. 공상당 그 마오저동 군대가 또 숨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점령 시기가 늦어지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하이를 공격하는 일본 병사들한테 한 달이면 중국 점령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하이 점령하는 데만 세 달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병사들이 제대를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군대에서 전쟁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폭력적인 상태로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중국 국민당의 수도였던 난징을 딱 점령하니까 이제 일본 병사들이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이 난징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30만 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게 난징 대학살이에요. 일본 이거 사과 안 하거든요 지금. 난징 대학살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이 점점 일본에게 불리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민당이 쉽게 한복도 안 했고 미국은 계속 압박해오고 이러다가 이제 미국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바다는 장악했다. 이제 상륙할 일만 남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주를 지키고 있던 일본 군대 이름이 관동군인데 이 관동군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근무를 했죠. 그 백선엽 장군하고. 이 관동군이 있었는데 이 관동군이 이때 당시 아시아의 최고 육군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또 하나는 뭐냐. 일본의 특이한 문화.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그 사무라이 문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피를 많이 볼 것 같으니까 이 나라보고 참전해달라고 요구한 거야. 소련 보고. 그러니까 소련이 참전하는 조건으로 뭐 이것저것 뜯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내일 배울 야이타 해답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계속 뜯어내려고 머리 쓰다가 이제 미국이 열받아 있는데 이때 루즈베트 대통령한테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들어봤을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 원자탄이 개발된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소련하고 협상을 그만두고 이제 원자탄을 떨어뜨릴 도시들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산 원산 인천 이런 날에도 들어갔는데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식민진을 하지 말고 일본 본토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정한 곳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떨어뜨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히로시마는 일본 지휘부가 있던 곳이고 나가사키는 일본의 군수창고가 있던 곳이야. 이 나가사키에서 전기를 어디다 보내냐면 군함도에 보내는 거예요. 군함도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원자탄을 떨어뜨릴 거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일본 사람들이 무슨 폭탄 하나의 도시가 없어진단 말이고 하면서 비웃었는데 정말 폭탄 하나가 떡 떨어지더만 인구 한 3만 명, 4만 명이 그냥 죽는 거야. 핵이 아니라 원자탄이에요. 원자탄 다음에 핵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죽고 그다음에 나가사키 또 하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지고 합이 이제 한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이 중에 2만 명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에요. 조선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도 야 근데 생각해봐. 무기를 개발하는데 딱 두 개만 하겠어? 그때 당시에 뭐 내가 조사한 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들은 바 이렇게 보면 원자탄이 200 몇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200 몇 개가 일본 본토에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일본 민족은 멸망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이때 당시에 이제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맞이한 게 아니고 미국의 전쟁 승리의 하나의 부산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행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힘으로 독립을 못했다라는데 좀 불행이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